안녕하세요 엑소옥TV 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거대 지진이 곧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월 24일 00시 16분 26초에 일본 이지제도에서 4.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 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486.6km 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듯이 일본의 대지진은 마리아나 오가사와라 화산섬 오가사와라 이지를 거쳐서 이 부근에서의 큰 소용돌이, 큰 해저 화산의 소용돌이 이후에 규슈, 간사이, 간도, 도구, 포카이더를 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지제도의 지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 4월 24일 저녁 7시 35분경에 일본 이와떼현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4.2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진원의 깊이는 60km였습니다. 지금 이 이와떼현 지진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최근에 미야기현,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진을 보면 이와떼, 미야기현, 후쿠시마 3군데에서 계속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구 지역에 곧 거대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법칙에 의해서 뉴질랜드와의 연동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동일본대지진 당시에 뉴질랜드 6.5, 그 다음에 미야기현 7.3, 그리고 동일본대지진 2021년 역시 마찬가지죠. 뉴질랜드 8.1, 그 다음에 미야기현 3월 20일 7.2, 그리고 나서 계속 지금 강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지진이 발생하고 이 간도로 해서 큰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나가노라든지요. 나가노, 그리고 이 야마나시, 그 다음에 시즈오가, 이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야마나시, 오늘 또한 발생했는데 야마나시 지진은 이 후지가와 해구 단층을 계속 건드는 지진으로 후지산 대폭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아주 매우 위험한 지진입니다. 또한 오늘 발생한 이 큐슈 구마모토 지진 역시 기존에 대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요나쿠니, 이또만, 류큐 아일랜드, 나제, 도까라를 통해서 지금 이 큐슈 구마모토까지 온 것입니다. 매우 안 좋은 시간입니다. 또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즈 오오시마, 이즈 오오시마에서 지진은 이 사가미 트러프와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난카이와 이 사가미 트러프, 이 난카이와 사가미 트러프가 연동이 돼가지고 슈퍼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일본의 현재 최고의 위상입니다. 또한 오늘 24일 토요일 오후 3시에 2호 태풍 수리개가 일본 오키나와 단동쪽 580km 부근 해상에 작군하였으며 중심기압은 985hPa, 진행방향은 동남동쪽이고 이동속도는 시속 12km입니다. 내일 25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810km 부근 해상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오후 3시에는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1090km 부근 해상에 작군할 것이므로 일본 오키나 부근에 살고 계시는 교민분들께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1호 출신 2호 출신 3호 출신 540 km 540 km 540 km 감사합니다.